여기는 문경 에코랄라 입니다 타고 가는 건가? 여기 정승기 있단다 타석 종류가 되게 많네 바로 때인 연탄 만드는 모습이래요 불진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생탄을 캐내는 작업을 하네요 빨리 오래! 된다 간다 오! 오! 돌아간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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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이쪽에 미로 흔들다리야? 재밌어? 우와, 얼음 얼었네? 에코타운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오, 맛있어 파가워 이거는 많이 봤어 원래는 그냥 꽂힌 건들지만 아, 재밌어 오늘은 준비해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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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집이야? 어디야? 집 잘 지었나요? 안에 좀 보여주세요 계단이에요 이건 뭐지? 올라왔는데 고! 달려! 점프! 시앗들을 보여주는 거구나 여기서 잠깐 쉬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